꼭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닐까요? 부부인 동시에 동료인 작가 부부 2쌍이 함께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가 산책에서 만나보시죠. 2심 전시회의 아주 특별한 관계 부부. 갤러리 아트숲이 15번째 기획전으로 김남진 정수옥 부부와 김규태 최승미 부부 작가의 전시회를 엽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고 하지만 장르의 차이처럼 서로의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김남진 작가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양면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는 반면 아내 정수옥 작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캔버스 안에 담아냅니다. 또 김규태 작가는 물레를 이용한 전통적인 그릇을 선보이지만 아내 최승미 작가는 장지에 여러 번 새색해 새로운 조화를 구현합니다. 나 Że corpor England 아내가 정수옥 부부 아내 정수옥 부부 아내 정비 при 대하여 정수옥 les właśnie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et